미래의 손흥민 어? 아까 저기죠 미래의 손흥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라면 어 라면 돼 라면 돼 이야 첫 손님 라면 줄까? 아니면 짜파구리 줄까?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일단 앉아봐 앉아 짜파구리 먹어봤어? 짜파구리와 먹으려고 섞은 거 잘 먹었잖아 근데 짜파구리 탄생장에서 매워서 잘 먹었어 아 그러면 매우면 먹지마 어떤 거? 짜파구리 매웠대 아 짜파구리 매워 좀 매워 매우면 상관은 없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아저씨가 그 조금 하나는 원래 맵기로 하고 하나는 좀 덜 맵게 한번 해볼게 네 할 수 있어? 해보지 뭐 해준대 야 이게 뭐라고 떨려? 야 이게 뭐라고 떨려? 야 자 현석이 동생은 이름이 뭐야? 정답이요 다혜? 네 다혜는 몇 살이야? 저 아홉 살이요 아홉 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된 거야? 네 지금 현석이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돼요? 다혜 너 왜 그래? 현실남매 그래? 다혜가 봤을 땐 별로야? 네 어떻게 알아 현석아 오빠가 엄청 너맹이랬지 그 정도는 아니야? 응 뭘 그래 다혜야 매운 거 아예 못 먹어? 매운 거 아예 못 먹는 건 아닌데 아 많이 맵지는 않게 약간 이렇게 살짝만 매콤한 정도로? 저승에서 들어 봤어요 저승에서 들어 봤냐고? 네 저승 가셨잖아요 아 그렇지 엄마가 재치있게 말하라고 그게 뭐야 뭔 소리야 현석이 조인성 삼촌 알아? 네 그 안시성 오 안시성 봤어? 밤에 엄마가 몰래 부러가 어 울었어 울었어? 어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아니 진짜? 아니 안시성 보다가 어디서 온 거야 조인성 삼촌이 응 사랑하던 그 여자를 비롯했던 여행 응 이야 이거 안시성 완전 팬이네 완전 진짜 예뻐 안시성 조금 꼬들꼬들하게 해줄까? 꼬들꼬들? 네 꼬들꼬들 꼬들꼬들? 네 좋았어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야 이거 어느게 뭐가 저 거야? 이게 좀 매콤한다 오오오오오 지금 집집 형 있는데 나 담아 아... 전화한다고? 전화하지 마 국물을 좀 바닥 잡아서 입어야 되나? 아 여튼 맛이 없어 육식 육식 먹어? 다행히 안 매워? 새로 안 매워 기공은 정확하게 했네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가능성 있어 근데... 너무 양이 적은 거 같은데? 괜찮고 했어? 네 넌 저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또 먹을게요 그래요? 육식 육식 오늘 장날이어서 거기 사 오려고요 올챙이 국수가 뭐야? 아 오늘 제가 장 열었다 오더라고 그냥 국수인데 숟가락으로 떠먹고 올챙이같이 막 미끄럽고 아 올챙이가 들어간 건 아니지? 올챙이가 들어가진 않지 올챙이 국수 처음 들어봤네 올챙이 국수 들어갔어 아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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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뷰랑 조카 근데 우리는 오늘까지 하는구나 오늘까지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오늘까지 하는구나 어? 그러니까요. 어? 귤도 먹었어? 삼촌이 됐어요. 삼촌이 줬어? 내가 줬는데? 이거 줬어? 어. 어 알았어. 삼촌이 계산한데? 어? 그래서 5개의 천 원인데? 혼자 하지 말고 먹어. 찬 어차피 알바비 지금 먹는 걸로 다 끝나게 생겼어 지금. 5시스틱 몇 개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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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드릴까요? 뭐가 있죠? 오늘 대게라면 일단 되고요. 그리고 짜장면은 짜파구리도 오늘 되고. 여기 동의부 따라가서 지금 실시간으로. 10마리를 잡았답니다. 아. 아, 사임미를 지금 10마리를 잡았어요. 네. 대게라면 하나 하고. 그러면 짜파구리. 대게라면 하나, 짜파구리 하나. 대게라면 하나, 짜파구리 하나. 하나, 짜파구리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한 가족이신 거예요 저희도? 어머님. 내가 아들이고. 아드님. 저희 이제 한 지 한 일주일 돼 가요. 올해부터 와서. 아 그래서 장이 섰구나. 아니요. 그 장은 원래 쓰는데. 설마 저희 때문에 장이 섰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썼구나. 그러면 콜라까지 하면. 잘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네. 현송아. 파이팅. 아이 현송이 빠이빠이. 그 추억 감성으로 요거 냄비 제로 드릴까요? 네네. 양은 냄비 제로? 네네. 냄비는 내꺼. 뚜껑은. 네? 뚜껑은 내꺼. 우유. 우린 우유가 돼. 우린 우유가 돼. 어머님. 이렇게 먹어야지. 우린 우유가 돼. 여기 짜파구리. 맛있겠다. 파이팅. 치킨을 좋아하는 거라. 얌왕. 네. 얌왕.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게 괜찮으세요? 그 잠시 국물 다 잠깐만요 그 대게라면 잠시만요 뭐 빠졌어요? 아니 아니 깜빡했네 이게 유기농파인데 파? 유기농파?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뒷골이 땡기네 팍 안 넣었다는 생각이 팍 드는 순간 파가 기듬이야 안 넣었으면 섭섭할 뻔했어 그죠? 넣으니까 또 약간 네네 아 그니까 그 기도 쌓여 그 생각을 했구요 그 시작부터 그 Polk 그 dun이 그 공자 하사 이중